T1 T1 누수는 아니고요 오늘은 선쉐이드 여기 보시면 선쉐이드가 이게 늘어져 있죠 이거는 수리가 안됩니다 부분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할 거에요 교체로 수리를 진행해 볼게요 부품 교체요 이게 작동을 시켜보면요 이게 지금 필름이 끊어져서 그래요 부품 교체해 볼게요 T1 선쉐이드 작업 마무리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품 교체해서 작동 잘 되는 거 찍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T9 선쉐이드 교체 수학 도움됨 수학 수학 감사합니다.